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! 구독과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! 좋아요! 이 아이스크림은 아주 맛있었어요 비쥬얼 바삭바삭 마요네즈 참기름 계란 뚜껑 치즈볼 치즈볼 오리지널 여름에 뭔가를 만들었을 때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더 짓는 기분이 좋아요 조금 더 짓는 느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어요 매운 게 더 짓는거 같아요 치즈볼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아삭아삭 치즈볼 띠퍼띠 마늘이 엄청나요 질뽕은 더 맛있어요 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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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초콜릿 감사합니다.